이걸로. 하고 이걸로. 너무 이래. 와. 이야. 소리로. 어? 소리로. 언니가. 남들어서 한 끼를 먹었어 지금. 시골스러워. 굉장히 시골. 시골스러워. 그 어떤. 분합적으로 이 맛을 표현하라고 그러면 나는 가을 소풍으로 표현하고 싶어. 오. 가을 소풍. 여름은 없는 게 아니고. 가을에. 거짓말 같은 곳에. 도시락 싸가지고. 이 묵은지랑. 또 멸지랑. 김밥을 확 장식시키고 그냥. 생기고. 옛날 거 쭉쭉 오르고. 가을 소풍 여행. 뭐 이런 어떤 느낌이 나요. 소풍 갈 때 김밥 싸가잖아요. 김밥 대신 이거 싸가면 인기 진짜 좋겠어. 그러니까. 아 근데 너무 맛있어요. 근데 김치로부터는 다 그냥 담아있다. 그래. 멸치 잘하고 있는 거지. 아니 멸치가 다 같이 잡았대. 멸치랑 눈이 마주쳐가지고. 멸치랑 눈이 마주쳐가지고. 멸치 볶음밥. 아 진짜 그래 그것만 또 나게 나겠네. 어때 소풍 나온 것 같아. 날 날 우리들에서 꿈을 못 찾아. 어떤 하락을 모르겠다. 너무 그렇다. 야 선생님 너무 잘하시니까 좀 지칩니다 이제. 자 밑반찬 들어갑니다. 아 아까 봤던. 저게 다 밥도 이렇게 들어가네요. 와 꼬맞다. 와 나 너무 웃겨. 이거 이거 이거. 아 꼬딸이 이거. 밥도도 밥도도 이거로 왔네요. 자 이거 오늘 이 사람이야. 저리는 쉽지 않네. 야 게장무침이야. 게장무침이야. 와 오늘 하드키즈의 제일이기수다. 이거 진짜 짱. 최고. 그리고 양념을 해가지고 미리 저 저 저 저 뭐지. 발효 시킨 게 아니잖아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. 어 기차시켜. 어 살이 진선하고. 그리고 이제 고추장 양념이 일부에요. 양념 자체가. 비벼봐. 저도 양념 떡볶이다. 밥이 어디갔지. 바로 넣어주고. 바로 그다가. 아니 그거 넣어주고 바로 밥을 넣어보라. 어 진짜? 어 진짜? 밥 넣고 쓸바? 흔들어. 이 반에서 이 반에서 이 반에서. 이 반에서 이 반에서. 안 짤거 같아. 이만에 안짤거에요. 이 반에서 짤거 있어요? 으아. 어이가 없는 맛이네 진짜 어이가 없어 딱딱이 안 되는 맛이야 근데 뭐지 으 으 우적 소리가 나야 돼 으 으 으 으 으 으 이거 먹으니까 딱 물자마자부터 안에 알이 수고 올라오지 지금 막 퍽퍽퍽해서 이 양념 게장은 원래 다른 분들도 다 이렇게 그냥 드시는 거예요 아니요 꽃게는 2등분 내지 3등분 해서 잘 손질한 다음에 숙성이 잘 되라고 양파 좀 넣고 달짝지근한 사이다 좀 넣고요 그래서 한 20분 동안 살얼음이 사각사각 날 정도로 올려요 그 양념장을 꽃게에다 양념 골고기 잘 되도록 묻히면은 하 또 이게 밥 도둑 중에서도 도둑이 됩니다 형 하나만 짜줄까요? 이건 너무 맛있어서 그냥 뭐라 표현이 안 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짜 봐 형 이걸 해 봐야 돼 안 해 보고는 몰라 잘 짜 봐 고마워